여기가 부도전이 맞는 것 같은데 부도전 부도전은 맞는 것 같은데 여기 주차장으로 쓰니까 자리가 협소해서 어쩔 수 없이 사용하는 건지 쌍계사 부도전 입니다 세기만 계실지 더 계실지 어떻게든 또 부도비각이구네 거기에도 거기에도 부도가 계시겠는데 그걸 가봐야 되겠네 한번 가보겠습니다 여기만 계신게 아닌걸로 보여집니다 선생님 내일 모레 4시 학원에 양날 인데요 양 5,4 4시 5 진술정민이잖아 아 바쁘겠네 양 1939 등장 원 KR 여기만 계신게 해야지 야 그니까 바쁘니 야 네 부두비가 계시네요. 문을 닫아놨는지 열어놨는지 고대 부두비가 계시네요 고대 부두비가 계시네요